겨울철 전력 위기 극복 겨울철 전력은 여름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겨울철 전기 절약 3대 실천 요령 알아볼까요? 하나, 따뜻한 옷매시지 둘, 틈새 바람 차단하기 셋, 전열기 사용 줄이기 아셨죠 여러분? 올 겨울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다구요. 걸스데이와 함께하는 올겨울 열정나눔 캠페인 모두 모두 동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콘서트 오성과 한음의 오성 김진철 한음 이해선입니다. 오성아, 올겨울도 엄청 춥다는데 어떻게 보내지? 난 월동 준비 다 했는데? 어? 진짜? 어떻게 준비했는데? 내복 입고! 어? 절연기 끄고! 오! 뽁뽁이도 붙였지! 우와, 전기 절약 제대로 되겠는데? 우리 모두 올겨울 절전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어?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